제가 문산에서도 유명합니다. 후배들이 제가 네 번째 인사합니다. 저를 이렇게 굉장히 기억력이 없어요. 그래서 오늘 만났는데 또 새로운 사람으로 만나나 보니까 이제 지적을 해서 언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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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우리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. 우리가 지금 아까 따져보는 건 자신이 된 사이다. 예, 그... 조금씩 허락해주셔야 돼요. 그가 또 새로운 사람으로 만났는 게, 언제, 언제, 언제... 그렇게 말하는 게, 언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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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